대형로펌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는 신입 변호사로 채용이 되는 방법이 있고 채용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로 채용되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압도적이에요. 우선 대형로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되어야겠죠. 현행 제도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대형로펌으로는 김광, 태세, 율화 6개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브런치라는 사이트에서 로스쿨에 가는 방법이라든지 그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 글을 연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스카이 로스쿨에 나와야만 대형로펌에 갈 수 있나요? 라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로스쿨 재학생인데 스카이 로스쿨은 아니지만 대형로펌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대형로펌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스카이 로스쿨에는 진학하지 못할 것 같아서 로스쿨 진학 자체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하는 거죠. 대형로펌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는 신입 변호사로 채용이 되는 방법이 있고 경력 변호사로 채용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판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만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임용되는 신입 법관이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져야만 판사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입과 경력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신입 검사로 임관이 되는 게 메인 절차고 경력 검사로도 임용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소수해요. 그래서 경력 검사로 임용되는 절차에 대해서 따로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형로펌 같은 경우에는 신입 변호사로도 리크루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지만 중간중간에 경력 변호사 채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로펌 같은 경우에는 신입 변호사로 채용되는 방법과 경력 변호사로 채용되는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고 사실 신입 변호사로 채용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이미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경력 변호사로 채용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알려진 게 없어서 제가 오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입 변호사로 대형로펌에 입사를 하는 거는 변호사 시험을 보고 나서 결정되는 거는 아니에요. 신입 변호사로 대형로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과정 안에서 다 결정이 되는데 로스쿨 과정이 총 3년이거든요. 2학년 여름방학이라든지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여름방학에 대형로펌에서 인턴십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인턴십에 나아가서 퍼포먼스가 좋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채용 입사를 컨펌을 미리 줘요. 이거를 옆계에서는 컨펌을 준다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2학년 겨울방학에 컨펌이 많이 되고요. 3학년 여름방학이면 신입 변호사 대형로펌 채용 절차는 거의 클로징이 돼요. 그래서 신입 변호사로 대형로펌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스쿨 성적이 정말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로스쿨 성적이 좋아야 인턴십에 갈 수 있고 인턴십에서 잘해야 컨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로 채용되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스카이 로스쿨이 압도적이에요. 많은 편이다 이런 거를 넘어서서 압도적인데 다른 로스쿨이라고 해서 차별을 한다기보다는 요즘에는 대부분의 스카이 로스쿨의 상위권 학생들이 다 대형로펌에 입자를 하고 싶어하고 대형로펌에서 뽑는 신입 변호사의 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카이 로스쿨의 최상위권 성적 학생들만으로도 풀이 다 찬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죠. 신입 변호사로 들어가는 나이 커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신입 변호사로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 로스쿨의 최상위권 학생 위주로 대부분 선발이 이미 풀이 차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바로 로스쿨에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변호사들이 좀 비율이 많을 뿐이지 나이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내가 일만 잘하거나 성적이 좋고 업무 능력만 좋으면 30대 후반이나 40대 되어서도 어소 변호사 일하는 사례들을 저는 종종 봤어요. 특히 본인이 로스쿨에 가기 전에 사회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점들을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는 나이가 많더라도 대형로펌 변호사 어소로 채용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검사 임용은 사실 로펌 임용 절차보다 더 체계적이고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우선이 되고 나이는 생각보다 많이 고려되지 않아요. 제가 검사 근무를 할 때 제 후배 검사님들이 저보다 10살 많은 검사님들도 되게 많았었고 오히려 검사 채용에 있어서는 나이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경력 변호사로 대형로펌에 가는 길은 신입 변호사로 가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스카이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용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일단 신입 변호사로 채용하는 거랑 경력 변호사로 대형로펌에 들어가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입 변호사 리크루팅은 로펌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매년 이제 한 2, 30명의 새로운 변호사님들을 선발을 하는 건데 이 선발 과정의 목적은 사실 지금 선발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일을 잘할지 정말로 좋은 변호사가 될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일을 잘할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님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좋은 변호사로 성장을 시키는 게 신입 변호사 채용의 목적이라고 하면 경력 변호사 채용은 원석을 뽑아서 가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연차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A 팀에서 4년차 어소 변호사를 뽑는다고 하면 정말 똑똑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 능력이나 업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 팀에서 지금 당장 4년차 어소가 필요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팀에 들어가서 그 M&A 업무의 4년차가 해야 될 업무를 마땅히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 변호사로 채용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관련 업무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예요. 제가 대형 루폼에 있을 때 경력 변호사님들이 제출한 의력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럼 사실 좋은 노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이 좋다든지 어학 능력이 좋은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관련한 업무 분야에서 경험이 있거나 업무 성과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20명 정도의 이력서를 검토를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분은 2명이었는데 이제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고 업무 성과가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 채용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두 분을 가장 추천드린다 하고 추천을 했고 실제로 이제 대표님들 면접을 통해서 선발된 분들도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대형 루폼에는 못 가지만 나중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를 좀 빨리 정하셔서 그 업무를 하는 중형 법인이나 소형 법무법인에서 업무 경력을 쌓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스카이 로스쿨을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어소 변호사로 근무할 때 어소 변호사들 로스쿨 비중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희 팀에서 스카이 로스쿨 출신이 한 반 정도 있었고요. 스카이 외에 로스쿨 출신이 한 반 정도 있었어요. 저희 팀은 경력 변호사 채용이 굉장히 많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카이 로스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한 업무 경험만 잘 쌓아놓으면 충분히 길이 열려 있다는 거고 물론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대형 루폼 변호사로 입사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업무 능력을 쌓으면 충분히 길이 열려 있다는 거고 제가 대형 루폼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 변호사님들 이력서를 검토하는 역할도 했었고 제가 사실 학부 전공이 법학은 아니고 교육학이에요. 그래서 국어교육학도 전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국어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제가 지인들로부터 많이 부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 첨삭이에요. 자소서 뭐 그냥 자소설이고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정량 요소는 정해진 상태에서 자소서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